강렬한 에이스, 멋집니다. 날카로운 포핸드, 임리버 선수 주특기인 강력한 포핸드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간결하게 슬라이스, 아깝게 아웃됩니다. 포핸드 정말 구석구석을 찔러주네요. 게임, 임리버 선수 2대0 승리를 거두네요. JK 테니스 챔피언스 리그 2022년 11월 9일 A조 조별내선 2차전, 임리버 VS 박준영 지금 시작합니다. 백슬라이스 좋습니다. 임리버 선수 특기 파워 포핸드 아깝게 아웃입니다. 서비스 타점 아주 좋습니다. 임리버 선수 특기 나오죠. 대시후 구석으로 스트로크 깔끔합니다. 서비스 타점 아주 좋습니다. 게임, 6대0 임리버 1셋 승리합니다. 11월 10일 안양종합운동장 테니스장에서 두 번째 셋 시작합니다. 포핸드 좋아요. 근처 재건축 소음으로 시끄러운 점 향해 부탁드립니다. 임리버 선수 생각보다 빠릅니다. 알록달록 간풍이 멋집니다. 백슬라이스 좋습니다. 대시후 구석으로 스트로크 깔끔합니다. 아깝게 아웃입니다. 기습적인 짧은 스피린 서브 퀵공간 로그로 뛰어주네요. 멋집니다. 경기 운영 아주 좋네요. 입리버 선수 특기 나오죠. 파워 포핸드 입리버 선수 특기 파워 포핸드 포핸드 좋아요. T존으로 그대로 꽂히는 강력한 서비스 입리버 선수 특기 파워 포핸드 입리버 선수 특기 파워 포핸드 포핸드 좋아요. 백슬라이스 좋습니다. 입리버 선수 특기 파워 포핸드 포핸드 정말 구석구석을 찔러주네요. 박준영 선수 포핸드 다운더라인 예술이네요. 게임 6대0 6대2로 세트 스코어 입리버 2대0으로 승리합니다. 박준영 선수 박준영 선수 티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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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 rise 감사합니다.